언니 근데 여기가 어디에요? 어딨냐고 얘기는 해줘야 되는데 안녕 짜잔 저는 지금 코네마라 가는길 도로 한복판 미드로브 노웨어에 있습니다 차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신나게 아 지금 저희 이제 락다운이 끝났잖아요 아 끝난건 아니지 약간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완화된 기념으로 지금 언니랑 바람쐬러 나왔거든요 와 코네마라 가는길이에요 날씨가 너무 좋죠 오늘 진짜 하늘 난리 났다 하늘 난리 났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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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게 또 걸어줘야지 여기 지금 염소들이 놀러 왔다 가는 자리인가봐요 염소통이 엄청 많다 여기가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하하하 언니 저 찍어줘요 짠 짠 여행지에선 요런 포즈가 필요해 하하하하 짠 여기 뭔가 숲도 아기자기하고 너무 좋다 물 내려가는 소리도 너무 좋다 그냥 다 좋다 하하하하 심장 터질 것 같아요 언니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 하하하하 이런거 찍을땐 영상 카메라를 안들고 있다고 그런거 놀랄때 하하하하 그런거 찍어줘야되는데 그런거 놀랄때는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떻게 이거 여기 쌓아줄게 지금 마실래? 어 이거 먹고 마실래요 도시락 둘 싸왔어요 보여드릴게요 아침에 싼 도시락 따란 내 것도 보여줘 응 언니 도시락 나오나 따란 하하하하 여긴 이런 데 오면 아일랜드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런것도 있지만 어느 날 별로 먹은 데가 없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없어 파는 데가 별로 없어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산책도 오고 강아지를 데리고 이거 먹어볼래요? 어때 그 누드? 매콤하고 맛있어요 누드는 괜찮아? 맛있어요? 먹어봐요 계란이랑 소세지랑 같이 해서 먹어봐요 맛있어요 소세지도 이거 매콤한거야 아 그 소세지구나? 맛있는 소세지 그죠? 누드 괜찮은데? 소저 괜찮죠? 응 니가 이것도 더 넣어서 그런거야 응 마늘도 넣고 군소스도 넣고 응 맛있다 이게 3.몇 유로밖에 안 했다 응 괜찮지 않아? 어 완전 괜찮은데요? 응 빵도 맛있는 빵같아 케이틀 정도 있었는데 전 너무 딱딱한 것 같아가지고 응 치아가 여기 좋아 이곳은 다이아몬드 힐 올라가는 입구에 있어요 사람들 앉아서 먹고 출발하라고 응 의자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 응 여기는 약간 등산 코스로 막 그런 곳이 아니라서 사람들도 굉장히 그냥 다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입고 오는 것 같아요 막 등산복 입고 이거 난 혹시나 사람들이 그 트레킹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난 코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아 응 이제 안전을 위한 이런 사용법이 나와있네요 그리고 길도 여기 보니까 어 빨간거 초록색 노란길 초록길 이게 파란색이구나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길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조금 달라 여기까지 갔다 오려면은 빡세겠는데요 어렵 응 지금 저 아래에서 도시락 까먹고 든든한 배를 채워서 올라가 봅시다 강아지 양들아 안녕 도망가다 도망가다 내가 소리 짜라서 그런가봐 너는 정말 도마 같은 곳에 사는구나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저는 꼭대기에 와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커다란 이 돌 바위가 보이는데요. 여길 찍고 내려가면 정상에겠죠. 근데 여기보다 저 위쪽으로 가면은 더 긴 코스가 있어요. 3.5km? 뭐 이런 코스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오늘 나들이 외출복으로 입은 관계로 여긴 발을 너무 많이 보다. 그런 관계로 좀 힘들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옛날 옛날 달력사진. 맞아. 응답하라 내 청춘아. 응답하라 내 청춘아. 응답하라 내 청춘아. 이 자리가 이 자리에서 돌샷 까먹어도 맛있겠다. 언니 물 한 모금만 하고 내려갈까요? 오 색깔. 저 바다색 까마요. 상몰하다. 에밀앤드 빛. 수영하는 사람들 보이세요? 오늘 날씨가 좋긴 한데 수영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따 한번 발에 물 한번 담가 봐야지. 이렇게 나와있는 여기는 좀 그런대로 따뜻하다. 햇빛을 받아서. 근데. 오! 가위 시려. 가위 시려. 가위 시려. 시원하다. 좀 있으니까 좀 괜찮네. 가위 시려. 가위 시려. 걸을만하네. 아! 여기는 따뜻해 여기는. 근데 여기는 춥다. 여러분. 오! 차가워.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나가야지. 발 얼어 죽는다 이제. 발 얼어 죽는다 이제. 여러분 여기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자리를 잘못 잡았나 봐요. 뒤에서 애새끼들이 뛰고 난리가 났네. 발 얼어 죽는다. 안녕. 다음에 또 올게. 양들이. 밥 먹는 시간이구나 너네 진짜 음메하고 온다 너네 풍경 좋은 데서 먹는다 오션뷰다 오션뷰 아멘